안녕하세요. 하늘TV의 요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용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용띠 여러분들 올해 이것저것 나갈 3제다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1월달 2월달 뭔가 기반을 잡아 나가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좋은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달 3월달 우리 용띠분들의 운기를 살펴보니까 신기루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용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는데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이게 좋을 것 같이 딱 다가갔는데 좀 낭패에 빠지는 그런 운기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때는 뭔가 이렇게 좋은 기회일 듯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까보면은 조금 빛 좋은 계산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뭔가 일사들을 준비하고 시작하실 때는 천천히 이렇게 잘 도모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만 요 3월달 4월달만 잘 무탈이 넘어가면은 5월달 6월달부터는 우리 용띠분들의 운기가 좀 많이 살아나는 것으로 보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우 도룡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25살이 되는 경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볼게요. 양력 3월달 어떻게 됐지? 짠! 오 그러네요. 오 그래도 대운이 드는 운기다. 만사에 좋은 운기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런 게 4월달까지 아 4월달에 조금 이제 좀 뒤심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라. 내가 흥분했다가는 좀 페이스를 잃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체적인 운기로도요. 합격의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원에 간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어디 먼저 응모를 한다거나 합격되고 당첨되는 그런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것들이 운기가 겹쳐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자만감에 좀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 낙관적으로 모든 일사들을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낭패에 빠질 수가 있겠다. 특히나 사람들 간에 있어가지고 내가 언행에 있어가지고 실수를 하는 망신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 자만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수록 겸손하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지혜를 발휘하셔야 이러한 운기들이 짧게 가지 않고 길게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것만 참고하시면 3월달, 4월달 우리 25살 경진생 용띠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7살이 되는 무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양양 3월달로 뜰지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하,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확실히 좀 위기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많네요. 자, 4월달에는 운기가 풀릴까요? 보니까 아하, 좀 시간이 걸린다. 조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인간사에 뭔가 동업수, 인연수들을 많이 맺게 되는 형국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연을 만나든지, 연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뭔가 뭉친다거나 사람들 간에 이런 운기가 있긴 해서 이런 걸 이제 어려운 일자들 좀 넘어가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때 사람들 간에 이렇게 뭔가 내가 입망을 얻어가지고 이를 넘어가는 거에 비해서 좀 이제 쑤금대는 게 좀 많이 보여요. 십이구설이 많이 생기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언행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인해 내가 좀 위기를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내 또 폐부를 찌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적당하게 도움을 받되 너무 의지나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지혜로운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연인 사이, 남녀 관계, 가족 관계 뭔가 이렇게 친밀하게 내 주변에 도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상처받고 마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미리미리 내 마음 조절을 좀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9살이 되는 병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양념 3월달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짠! 아하! 역시나 좀 실현과 고난이 드는 운기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4월달에는 어허! 그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특히나 이때 49살 병진생 용띠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뭔가 위기를 타파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벌이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갔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 가서 다시 새로운 오물을 파는 그런 운기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또 비슷해지게 되는 좀 그런 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일사를 벌이는 것보다는 지금의 조금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 이게 전화위복이 되겠나 싶어가지고 새로운 일사를 벌이지만 오히려 똑같아지게 돼서 더 오히려 안 좋은 낭패에 빠지게 돼서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렇게까지도 관계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럴 때 운기를 좀 잘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서 무탈이 넘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때는요. 올해 61살이 되는 값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양력 3월달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짠! 아하 역시나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조금 전체적인 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용국 할아버지 깃발이 실현과 고난이 드는 깃발이 많이 듭니다. 자, 4월달에는 아 역시나 또 노란색 깃발이 이게 지금 용띠 분들 세 분 다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우연의 일치인지 자, 요때는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61살 값진생 용띠 여러분들도 재물에 큰 덕망이 드는 운기긴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 풀리던 일들이 금전수 마켓던 건들이 막 풀리고 대출이 되고 막 투자가 들어오고 갑자기 막 매출이 늘고 손님이 오고 막 이렇게 갑자기 대박이 났나? 이렇게 심픈 그런 운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상 내실을 따져보면 모래성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왔을 때 확장해갖고 막 사람 구하고 직원 구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했다가 또 갑자기 손님이 딱 끊기게 되는 그런 운기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 운기를 제대로 잘 받아서 온전히 보관을 해야지 요거 사실 뭐 재투자를 한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낭패가 있겠다. 요것만 좀 조심하시게 되면은 아 그래도 잠깐이나마 한 요번 상반기 그때는 한 6개월 정도는 그래서 좀 좋은 운기가 드니까 요 운기대로 잘 움켜져가지고 급한 물 빨리 끄시고 재정비하는 그런 운기를 삼으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용띠 여러분들 심기류를 조심해라 기회로 보이지만 위기일 수도 있다 돌다리로 두드겨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5번기도 우리가 실현과 고난이 많이 든다 전화위복을 하고 싶긴 한데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겠다 조금 타이밍을 더 기다려봐라 요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죠. 특히나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물가는 많이 오르고 업체인데 더 친격으로 대출 이자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막막한 사항들이 많이 펼쳐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버티다 보면은 지금이 이제 딱 동 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있으면 동이 튼다 하시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우리 용띠 여러분들 요번 3차 끝나고 대박 날 수 있는 기반을 잘 잡아 나갈 수 있기를 하늘 도련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і